이혼 전사 나오네요 네 남편이 이혼해 주겠지 마음이 제가 떴어요 이제 완전히 근데 앞으로 내가 이혼해서 내가 내 앞가림하고 살 수 있을까 그게 제일 두려워요 돈을 벌어서 살 수 있을까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사람이 있을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남편하고 이혼하려는 이유를 하나만 들어봅시다 뭐 무능력? 네 무능력도 그렇고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드니까 나를 내가 내 삶의 모든 게 다 떨어지고 더 이상 그렇게 내가 같은 레벨로 지내줄 수가 없고 같은 레벨로 지내줄 수가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 정확히 난 너보다 레벨이 높다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비열하고 좀 자존감이 낮다? 그런 거를 애랑 나 있는 앞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행동할 때 너무 괴로워요 나를 지켜주거나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이 직장 다니죠? 네? 무슨 직장 다녀요 남편이? 그걸 자르라고 할게요 그런데 일하는데 미래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무능력 나한테 돈을 벌어오라고 하니까 그런데 나는 내가 돈을 벌어봤는데 직장에서 적응을 잘 못 해요 그래서 뭐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능력만 있고 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진작에 나왔을 텐데 나도 무능력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점을 보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 이 사람은 부지런하다 이런 것도 점사에 나오면 아 이 사람은 좀 게으르다 이 사람은 부지런한데 융통성이 없어서 항상 실속이 없구나 이 사람은 움직이면 괜찮을 사람인데 움직이기 싫구나 지금 맞아 소리가 본인이야 나는 다 잘할 하려면 다 잘할 수 있어 나도 그런데 지금 자신감이 떨어졌어 생각만 하니까 자신감이 없지 늘 실천을 안 했으니까 언제부터? 내 인생 어른이 되서부터 이라고 나올게요 어떻게 보면 본인 사주도 화려하다가도 화려하다가도 빛 좋은 개살부란 말이야 그럼 빛 좋은 개살부가 화려하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훅 꺼지죠 어두워진단 말이야 중간이 없어 본인 사주는 내가 어둠도 아 이래서 있구나 내가 화려할 때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할 때가 아니지 라고 하는 중간은 없고 화려할 때는 확 화려하고 그냥 좋아 마냥 위야도 뭐해 파티야 그냥 파티 다 끝나고 나면 정리하고 뭐하고 하면서 다시 또 이제 현실에 돌아가야 되잖아 그런데 본인은 파티가 끝나고 나면 훅 주저앉아 정리하는 것도 귀찮고 하기도 싫고 그냥 다 정지 어 그냥 저 파티만 자꾸 생각나는 거야 그러면 중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인생이 정리가 안 되지 그게 지금 본인 인생 본인 사주야 그럼 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끝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아 나도 좀 의논을 해봐요 어떻게 되는지 나올 것 같아 점점 이동이 그래 인생 한번 똑바로 살아보자 응? 나도 평범하게 살아보자 나도 좀 정리정돈 좀 잘해보고 살아보자 하고 화려함을 확 접은 게 결혼이야 본인이 응 사람 착하니까 응 이렇게 생각하고 응 응 그런데 이것도 본인한테는 하나의 파티였거든 응 근데 이 파티까지 재미가 없어 응 근데 재미가 없어도 이제 어떻게 돼? 애도 봐야 되지 자식이 있잖아 응 그쵸? 또 내 위치는 뭐야 아내지 응 근데 내 신랑이 나를 자존감 낮게 했든 뭘 했든 부부싸움은 안 할 수가 없잖아 그지 남녀가 응 어쨌든 처음부터 아 내 신랑이고 나는 가정이고 나는 아내고 나는 애 엄마라는 거를 인지를 제대로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응 항상 모든 게 불만이었잖아요 본인이 처음부터 응 그래서 지금 아직 애가 어려 응 응 그지 응 처음부터 참고 산 거야 네 맞아요 뭘 안 하고 참고 살았을까 정지도 안 하고 응 내 말을 잘 세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응 내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맞아 그리고 나서 제대로 안 하고 참고 사니까 어떻게 내가 무기력해지지 응 어 모든 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나는 못할까 이제 나중에 못할까가 아니야 못하는 것도 하기 싫어 응 왜? 자악하기 싫으니까 응 그러다가 지금 다시 생각해낸 게 파트를 끝내자 야 재미없는 파트니까 응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응 저거는 다 그랬지요 아까 제가 뭘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잖아 응 편하게 얘기하는 거요 응 결혼해도 편하게 얘기하세요 응 그러면 지금 나이가 적지 않아 응 그죠 모르게 나이야 네 벌어봤어 그렇게 벌어보지 못했어요 꾸준하게 꾸준하게 못 벌었어요 맨날 맨날 돈을 큰돈을 벌어내는 소리가 아니야 꾸준하게 차곡차곡 한 직장에서 오래오래 송실하게 그래서 그래서 내가 좌절감이 있어요 그죠 그게 결혼하기 전이야 응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응 근데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왜? 모든 게 본인은 게을러 응 응 게을러는데 자존감은 높았어 응 예전에는 그죠 결혼 전에 어 그러니까 아니 지금도 높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 같지 많이 꺾였어 꺾인 게 아니야 자각하고 있는 거지 아 그런가 응 내가 꺾였으면 정리를 하려고 했을 거야 아까 그 파티가 끝나고 나서 어 즐거운 파티였든 괴로운 파티였든 하기 싫었던 파티였든 뭔 파티였든 즐거울 줄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별로 재미없는 파티도 끝이 나면 정리를 해야 되잖아 정리 정돈 그러니까 지금 평소 얘기하는 거죠? 마음 것도 안 한다는 거? 그 얘기 다 포함할게 그 모든 정리 인생의 정리 정돈 아 인생 내가 버렸던 파티는 즐거웠고 이제는 현실로 돌아서 현실감 내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의 나의 행동 이런 것들이 잘 아 맞아요 없었단 말이야 그래도 내가 엄마로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노력하지 않았나요? 그래 노력했다 딸한테는 잘했어 딸한테는 쓰레기처럼 했지만 어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물론 그렇게 너한테 말씀하신 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가끔 사람들이 조금 뭐가 먼저인지 모르는 게 부부가 잘해야 내가 딸한테 물 떠 주고 밥 해 주고 이쁜 거 입혀 주고 좋은 옷 입혀 주고 없는 돈에 뭐 해 주고 부모니까 해줄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애들은 그것도 좋은데 부부가 불안하면 우리 딸 많이 힘들어요? 나 때문에 네 엄마 때문에 다 알아요 저 부부가 안정적이지 않은 건 결과적으로 애도 힘든 거야 아무리 우리가 잘해주고 같이 있어도 좋아질 수 없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냐 내 얘기를 본인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런가 하고 들으면 들어갈 거야 그것도 다 내 욕심이야 내 이기심에서 오는 거야 이게 재미없는 파트야 내가 말을 막 하는 건 아니다 이해를 해줘야 시켜든 아이도 재미없고 서방은 더 재미없고 난 결혼이 재미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파트를 끝내고 싶어 근데 끝내도 막막해 산 너머 산이야 더 힘들어 질 수 있고 어 나는 산을 넘어서 또 산을 탈 바에는 그냥 이 산을 내 노력으로 정복하겠어 거기다가 내가 뜰을 만들어 보겠어 왜 아 그냥 이혼하지 말고 응 나 자살할 거야 그러면 안 죽어보니 어 그건 그래 너무 화가 나 근데 왜 나 얘랑 못 살아 진짜로 정냄이 다 떨어지고 이 집안 그 시댁 집안 사람들 자체가 나는 아주 역겹고 너무 슬픈 말이야 나한테 좋은단 말 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근데 왜 시댁이 그렇게 싫어하는 분 또 얘기해 봐 내가 들어야 할 것 같아 시댁이 막 딱 본인은 이잡듯이 잡아요 아니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도 돼요 아 나 덜 받는 거 아니야 말해요 격 떨어지는 집안 격이 너무 떨어진다 우리 집안에서 뭘 뽑아 먹으려고 하는구나 그지 새끼들처럼 나는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면 본인 집? 네 부모님? 네 우리도 잘 사는 건 아닌데 저 그지 근성 있는 새끼들이 우리 집에서 뭔가를 좀 뽑아 먹고 싶어서 결혼했구나 나는 딱 결혼 준비할 때 이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너무 어렵고 겁이 났어요 그래서 결혼식도 다 왔는데 결혼식장 가기 전날에도 나 결혼 안 해야 될 거 같아 이거 하면 안 될 거 같아 막 계속 그랬는데 그때 너무 내가 춥고 외로웠어요 되게 그런가 옆에 있어졌으면 내가 말을 알아들으면서 자르는 거니까 무당은 하나 하면 열 게 아니니까 조금 자를게 그러면 본인 집의 친정에서 시댁을 도와준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라도? 없어요 그럼 신랑을 도와준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들은 그지 근성을 본인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집에 금전적인 손해를 준 건 이만큼도 없잖아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말을 잘한 거예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차라리 한 번 그랬다 두 번 그랬다 열 번 그런 집들도 내가 봤는데 응? 사주는 잘못 떠서 폐가 망신한 집들도 내가 봤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적은 아니야 없어 내가 봐도 그래서 물어본 거야 그러면 시부모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지 근성을 통해서 본인 집안에 무리를 주거나 해를 주지는 않았어 본인의 생각인 거지 그렇죠 내 생각이죠 그게 그냥 그런 마음이 읽혀지니까 짜증이 나는 거 그런 거죠 차라리 그래 한 번, 두 번 현실적으로 진짜 무슨 실수를 해서 크게 손해를 입혔다 그 부모님이 재산의 기술을 냈다 응? 나한테 실망을 줬다 실질적으로 응?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고스란히 받아 듣고 좀 심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응? 그지 근성이 아시다 아니다 를 떠나서 응? 대한민국의 옛날 사람들은 그런 근성들이 조금씩은 있어 응? 왜냐면 그게 그지 근성이 나는 받고 싶어요 응? 나는 받고 싶다고 내가 진실한 마음을 영원히 줄 수 있으니까 나는 그런 걸 받고 싶다고요 나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요 본인은 그러면 시작을 위해서 노력한 건 있었어? 그런 마음에 들면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있었는데 그 시어머니를 몇 번 따라다니면서 아 자기의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동안 무시받았던 삶에서 아 저렇게 멀쩡한 며느리가 있어 우리 집에도 이러면서 좀 이렇게 나를 가지고 자랑하려는 그런 거? 그런 걸 느낀 뒤로는 안 가요 진짜 재수가 없나요? 아니요 성격이 재수 없죠? 본인이 내가 아까 그랬죠 아니야 무당은 다 봐 그리고 다 인정해 그 사람 사주에 그 사람 색깔대로 살아가는데 어? 그게 뭐 어때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가 사랑하는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어 오늘 죄다 그래서 안 되겠죠 왜요? 그럼 다른 사람 만나야 되나? 내년에 내년에 일단은 사람 열을 만나든 백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 사고 방식이 나한테 그랬죠 아까 제가 참 재수 없죠 이렇게 나한테 얘기했잖아 나쁜 년이죠 참고 살아야지 죽이든 밥이든 결혼했으면 일부 종사하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암 걸려 뒤지더라도 참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하기 싫다고 뛰쳐나고 배신하는 거잖아 내 자식과 내 남편을 버리고 나 내 삶 찾아가겠다 난 행복해지겠다 니들 모르겠어 난 지쳤어 이러고 도망치는 거니까 난 나쁜 년이지 나는 비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나는 내 행복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늦기 전에 그동안 많이 비참하게 살았으니까 남의 집 변기도 닦으러 다니고 돈 벌어라 그래서 애 어릴 때 별집 다 해봤고 정말 뭐 가난한 그지 짓고서 LH 임대 같은 데 살면서 애 어린이집 보내놓으면 임대 거지 그 자식 왔다고 무시하고 그런 나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나 아버지 한 손 다니시고 나는 그래도 남들이 나 이렇게 무시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 나는 근데 얘를 만나서 가난이 뭐고 비참해지는 게 뭐고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게 뭔지를 너무 잘 배웠어 가난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 난 그래서 공포감이 확 나 되게 불안하고 지금 공포감에 사로잡혔어요 결혼 생활 동안 내가 배운 거는 그냥 공포야 공포 삶의 공포 불안하고 난 나를 좀 안정시켜주고 나를 좀 지켜줄 사람이 필요해요 힘들겠다 맞아요 응 뭐가 힘들까 내 마음이 힘들죠 나를 안정시켜주고 나를 잘 보살펴준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겠다고 지금 가정은 내가 봐도 본인 마음속에서 저주하고 있거든 이거는 미워하는 수준을 넘어서 저주야 응 본인도 뭐 힘들었겠지 남의 집 변기통 닦으러 다니고 뭐하고 하고 하지만 내가 결혼해서 돈이 없으면 남의 집 변기통 닦을 수 있고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응 내 새끼가 있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응 그쵸 뭐 가난이 뭐 죄야 죄더라고요 아니 엄밀히 따지면 노력해서 극복할 수도 있는 거고 해도 해도 안 되면 극복이 안 될 거 같아 그런데 얘기를 잘 들어요 불만을 더 더 더 더 많이 품고 그러면서 가난함만 빨리 돈 좀 벌고 싶다 아무래도 빨리 잘 해다 봤으면 좋겠다 이 마음보다도 아 저 그지근성들 하나 사람들하고 내가 레벨을 떨어지게 되고 살고 있네 라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본인이 그 가난이 얼마나 백곱절 망곱절 힘들었을 거야 그치? 마음가짐에 따라 다른 거잖아 응 그런데 그 가정을 버리고 이혼했다 치자 응 뭐 이혼이 어려운 세상도 아니에요 나는 어려워요 어? 잘 들어봐 응 본인이 돈이 갑자기 어디서 1억 천금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할 거야? 네 그가 봐 뭐가 어려워 돈 많이 쓰면 하는 이혼이구나 더 빨리 하겠지 응 그러니까 나이가 이혼하라 뭐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아까 이 산을 그냥 정벌해라 그게 힘들면 뭐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 산을 넘어서 또 다른 산을 타야겠지만 본인은 점장에서 듣고 싶은 말이 이런 말이 있고요 이혼해라 너는 좋은 남자 만날 거다 그리고 너는 어쨌든 귀하고 고귀하니까 너를 알아봐 잘 들어봐요 너를 알아주고 잘 챙겨주는 남자가 이제 곧 들어올 거다 맞아 어? 그 얘기를 듣고 싶을 건데 없다 없어요 남자가? 있어도 없다 왜 없냐 진짜 귀하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레벨이 있을 거 아니야 아까 레벨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치 그 레벨은 보름 눈이 없냐 나를 보게 그 레벨은 눈이 썩었습니까 그럼 눈이 썩은 레벨이 레벨이냐 내가 레벨이 쓰레기구나 쓰레기가 아니라 고귀해 사도 놓고 있고 아니야 안 돼 아니 잘 들어 왜 그래 왜 이렇게 자아 그래 내가 먼저 내가 내 마음가짐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어떤 좋은 사람이 만날 수 있어도 만나도 없다라고 했던 건 있어도 간다야 헤어져요? 뭐든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요? 혼자 살을 팔자예요? 혼자도 안 살아 본인은 그러면 애는 또 안 낳을 수 있겠지 본인이 낳을 거예요 만약에 좋은 사람 만나면 새로 시작하고 싶어 그러니까 좋은 사람 안 만나면 안 낳고 만나면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아무리 아무리 깨진 물덕에 물 채우면 물이 차요 내 마음이 밑에 빠졌는데 어떤 누가 와서 거기서 채워준다고 해도 그게 내성에 찰까 안 차 만족을 못 한다는 얘긴가 내가 누굴 만나도 그러다 보니까 그 물덕에 물 붓는 놈은 지쳐서 가겠지 아니면 물이 안 차니까 내가 또 혁명을 일으키든가 그것이 반복이야 그래서 본인이 그냥 사주팔자로 딱 하면 속이 꿩하다 라고 내가 얘기해줄게 속이 확 펴있지 않아 쉽게 말하면 넓지가 못해 적어도 책임감 제로 난이 사탕 하나 주면 잘 받아 먹다가 사탕 세 개 주면 물렸을 때 사탕 아마 주거나 고맙습니다 할 수 있는 사주야 사탕 하나 주고 인색하다고요? 아니요 받는 게 좋은 사주야 줄 줄 모른다 내가? 먼저 줄 줄 모르라 먼저 줄게요 앞으로 그게 되냐 그러니까 수양을 해야겠지 내가 근데 지금 가진 게 없잖아요 가진 게 없고 절절맨니까 돈이 아니잖아 사탕이 뭐 비싸요 50원으로 사는 거 아니 눈가가 올랐구나 그때는 50원 30원이었는데 내가 좀 인색하는 거 같긴 해요 되게 대산하고 그런 성품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부터가 내가 보기에는 이 가정에서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내가 정말 한 번은 마음을 곱게 쓰고 아무리 이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도 해봤어요 10년 뭐야 내가 지금 12년도에 결혼해 가지고 곱게 쓰고 했어 시험생 때 잘 안 했다며 해보려고 했는데 안 했다며 한 적도 있었죠 한 적도 있는 거잖아 한 적도 있었지만 의미 없다 안 하는 게 낫겠다 나는 그 성격이 참 다 해봤어요 저 다 맞춰져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병신도 해보고 막 지랄도 하고 설득도 해보고 별 짓을 다 했어요 지금 뭐야 10년이 넘었잖아 다 해봤어 진짜 울어 보기도 하고 막 진짜 사정해 보기도 하고 우리 잘 해보자 그 사람 바꿔 보려고 별 짓을 다 했는데 그냥 아니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었어 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서로 같이 있으면 서로를 그냥 망가뜨릴 뿐이고 내가 결론을 내줄게 본인 스스로가 먼저 이 산에서 내려오더라도 단 1년이든 6개월이든 직장생활 해보라고요? 직장생활 해보라고요? 그건 본인 살꽁니 하는 건데 내가 보기엔 나와도 내가 아까 게으르다 했잖아 네 내 게으름이 또 어디에 지략이 돼 있어 본인은 좀 의존적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막 계속 또 능동적 수동적 움직임보다도 그냥 지대는 게으름이 또 발달된단 말이야 뭐 어쨌든 뭐 인물은 좋으니까 남자들은 막 끊임없이 울 거야 요즘엔 60 먹어도 와요? 할아버지들도 오고 60원 할아버지도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내 삶을 안정시켜줄까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오겠냐는 거야 내 말은 멀쩡한 사람 본인이 또 멀쩡한 사람들을 고를 수 있는 눈이라도 있냐 이거야 내가 맑지가 않은데 어떻게 맑은 게 보여 내가 흐린데 나 흐려요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 아니죠 마탱이 갔죠 어휴 난 지금 내가 나 어떻게 해 그냥 살든지 말든지 본인이 알아서 안 살겠다 했으니까 그건 알아서 결정할 일이고 계속 버텨고 대신에 이 얘기는 내가 해줄게 연애를 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나도 대접받고 살 거라는 생각은 접어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많이 발전시키려는 생각을 해 알았어요? 이혼을 하고 안 하고는 내가 뭐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야 알았죠? 못할 사람도 아니고 본인이 아니야 그런데 왜 본인은 돈 있으면 할 거잖아 돈 많은 남자한테 가고 싶어 아 그래서 돈 많은 남자가 눈이 멀었어 아무리 이뻐도 요즘 돈 많은 사람들은 똑똑해요 똑똑하니까 돈이 많은 거야 근데 난 너무 멍청하고 좀 더럽고 잘 살려면 못하니까 멍청한 사람이 어딨고 더러운 사람이 어딨냐 하지만 가슴이 흐리고 맑은 사람은 있어 알았어요? 음 멍청해도 탁해 뭔가 가슴이 맑은 사람들이 많잖아 순수하지가 않아 못된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인 건가 지금 본인이 말하는 건 전부 다가 지금 현실에서 본인이 그렇다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야 아니 뭐지 예를 들어 애 하나 있어 시댁 그지근성 싫어 난 저런 레베드라가 난 못살게 살 거 같아 도저히 나는 지쳤어 난 돈 많은 사람 만나서 난 떠날 거야 다른 사람이 얘기했다고 쳐 봐 나쁘게 말 안 하겠지 그런데 되게 심청이 같은 마음으로 고생하다가 고생하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제가 도저히 그러면 누가 더 한 대도 말리겠다 너 정도 심성이고 너 정도 인물이면 어디 가면 혼자 살아도 잘 살아 근데 본인은 혼자 살아도 못 살아 얘가 다르다고 그런데 뭔 깨를 부리고 뭔 해요 지금 이것도 이렇게 생각 그냥 얘보다 조금만 조금만 나오면 돼요 대포 피해서 핵 만난다 라는 얘기를 들어봤죠 총알 피했는데 대포 맞았고 지금 내가 보기엔 그격이 보이니까 본인이 대포를 안 맞고 총알을 안 보고 탱크도 안 맞는 생각을 하려면 본인 스스로가 맑아져야 된다 부지런해져야 되고 알았어요 이혼이 잘못됐다 애를 버려가는게 잘못됐다 뭐 아니야 요즘 세상이 다 흉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이런 나로서 또 나가서 누군가 또 만나 생각하고 돈 많은 사람은 이 정도 얘보다 좀 나네 아니 내가 표면적으로 얘기해줄까 천열대도 이 사람 만났는데 지금 애도 있고 이혼했는데 얘보다 더 난 사람 만난 확률은 좀 더 떨어지는 거야 점을 떠나서 근데 난 어릴 때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냥 그런 걸 안 봤어요 조건이나 이런 거를 그냥 바람 안 피고 옆에 있어주면 된다 그 생각으로 그냥 했는데 그냥 내가 표면적으로 얘기한 거고 생각을 좀 넓게 하라고 얘기해줬던 거고 어릴 때든 뭐하든 내가 보기에는 좋은 남자 만나기는 힘들다 그러면 본인이 그럼 제가 스스로 일해서 뭐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래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해야겠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뭘 하든 간에 남 밑에 있든 골프장 가서 캐디를 하든 아니면 뭐 기술을 배워서 기술적으로 갔든 어디 가서 격리를 하든 그냥 본인은 부딪히는 사주야 남들하고 사람들하고 그래서 왜 부딪히는지 알아? 몰라요 얘가 와서 얘기하면 아이 적갑게 직갑게 본인도 반응을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야 부딪힐 때는 합당하지 않게 오는 부딪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또 이유가 있는 부딪힘이 있는데 그 이유를 걸러서 찾기 전에 본인도 부딪히 그냥 화로 대응한단 말이야 저 까짓게 이 까짓게 그걸 숨겼는데 많이 조그만게 많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숨긴게 아니라 티가 나고 그걸 숨긴게 숨깁니까 그걸 숨긴게 아니라 내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마음을 숨기는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내가 잘못한게 있나 잘못한게 있으면 내가 조금 고쳐봐야겠다 이런 자세로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백이고 내가 더 잘났고 저런 사람이 나한테 시비거네 나 샘내나? 나 질투하나? 맞아 그렇죠? 이 생각부터 하는 거야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당연하죠 때로는 그런 생각으로 극복을 하고 단체상활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거를 극복하는게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해야돼 그러니까 본인만 생각하지 말고 본인만 잘났다 생각하지 말고 주변을 잘 섞여서 내가 내 주제를 잘 알고 내 위시도 잘 알고 사람들은 다 나한테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 좀 가져라고 너 그렇게 못난 얼굴 아냐 맨날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가끔씩 예쁘다는 말을 해도 안 믿어요 나는 내 스스로가 내가 예쁘다는 생각을 안하니까 다 그래요 그냥 뭐 인사치레 정도? 라고 생각해요 이쁘든 안 이쁜게 중요한게 아니라 난 얼굴이 아무리 이뻐도 그 마음이 안 이쁘다 할아버지가 그래요 마음이 안 이쁘다 그래서 내가 이혼을 하고 뭐하고 내가 보기엔 둘이 못 살 것 같아 본인이 사고 한 번 칠 것 같아 알았어요? 남편이 보내줘요 근데? 아니 안 보내도 가 본인은 왜? 안 보내줘서 안 간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대책이 없어서 안 간 거지 맞아 말은 바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내가 대책이 생겼다고 착각을 하면 간다고 남편이랑 남편이 말려두가 남편이랑 애는 잘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모르겠다 안 좋아요? 아무튼 거기까지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